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배경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리뽀서 3장은 보금의 관점으로 볼 때 또 전도 제자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리뽀에 있는 제자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천국 배경을 가진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천국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적인 한입니다 첫 번째 언약적인 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적인 한은 오직 그리스의 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오직 그리스의 한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빌리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금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휩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속에 언약적인 한 오직 그리스의 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 안에는 유대의 교회에서 보금을 듣고 기독교가 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자꾸만 한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에서 보금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꾸만 노마 문화 속에 빠져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나도 전에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내게는 노마 시민권이 있지만 그 노마 문화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율법이라는 모양으로 나 자신을 정제하고 낙심하도록 만들고요 또 세상 문화라는 모양으로 세상 속에 끌려가도록 타락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속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가 필요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랩런트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고 또 담배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 친구들이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해준 말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경건하고 내가 착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가 필요하다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언약적인 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세상 문화 속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럼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다 산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산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모든 족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현장 속에서 문화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한 장노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노님이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모든 회사가 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접대가 주로 토요일 밤이나 주요일 밤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대하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뒤로 장학금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됐던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접대를 받고 거래는 이 장노님하고 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한을 가지고 율법주의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꾸만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 기준입니다 바울은 빌리포서 3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8절 말씀에는 천국의 가치 기준에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말리에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선물로 여겨진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의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일대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말이 뭐냐면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규징하다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가 깨달았던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가치 기준 속에 최고의 지식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의 가치 기준이 최고의 계획은 그리스도께 잡힘 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전두캠프를 인도할 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매번 캠프를 할 때마다 지역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최고의 계획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 성놈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 기준에서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사람이 몰라주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예전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말에 우수한 부서에게 상을 주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부를 담당했을 때 초등부가 그 해 새가족도 제일 많이 왔고 또 본당 건축 헌금도 가장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번 연도에 새가족도 많이 왔고 본당 건축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네가 했냐 네 힘으로 했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듣는 가운데 제가 당연히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했지요 라고 제가 고백을 할 때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런데 왜 마음을 아파하냐고 네가 앞에 서서 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최고의 상급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가치 기준이 이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배경은 하늘나라 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을 동안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편, 우리 48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동향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배경인 하늘나라인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 기준에서 최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열한기하 19장 35절에 말씀하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이 밤에 여우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말씀하면 초대교회가 기도하던 그 밤에 베드로가 베드로를 잡아왔던 그 옥문이 열리고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헤로 왕이 헤로 왕에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복종시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물을 복종시키 하는 최고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극, 최고의 배경,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의 한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가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배경 가진 자로서 천국의 가치 기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